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생겼죠? 톡톡톡톡 부팬으로 콕콕콕콕 찍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교살 메이크업이더라고요. 애교살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좀 큰 펄감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이 데일리로 하기 좋고 또 증명사진을 찍을 때 하기에도 좋은 은은하게 애교살을 강조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좀 더 포인트가 되는 화려한 글리터를 사용하고 음영을 깊게 넣어서 진짜로 애교살이 확 강조되는 메이크업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애교살 메이크업의 원리는 두 가지 다 똑같아요. 애교살 밑에다가 그늘을 그린 다음에 그 사이 애교살을 밝히면 되는 건데 오늘 두 가지 방법에서 다른 점은 그림자를 넣는 도구 그리고 애교살에 바르는 글리터 또는 섀도우입니다. 오른쪽 눈에는 데일리로 가벼운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보고 왼쪽 눈에는 조금 더 포인트로 화려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일단 쉐딩. 이렇게 생긴 아이브로우 브러쉬가 필요해요. 제가 사용해봤을 때 이렇게 모양이 잡혀있는 브로우 브러쉬가 가장 그림자를 딱 원하는 영역에 그리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쉐딩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거, 집에서 쓰는 거 들고 오시면 됩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얘는 모던 컬러예요. 이 쉐딩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웜톤 클래식 컬러랑 비교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클래식보다 애교살에 발랐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워서 저는 애교살에는 주로 이 컬러를 많이 사용해요. 이제 가장 먼저 그림자를 만들 건데 이렇게 세 컬러 중에서 저는 이 가운데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브러쉬가 이렇게 눕거나 이렇게 누우면 안 돼요. 브러쉬가 얼굴이랑 수직 되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인위적으로 웃어요. 눈 밑에다가 한 줄을 슥 지나갑니다.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생겼죠?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진한 컬러를 진짜 조금 콕 찍어가지고 웃었을 때 눈 가운데 있는 부분에만 그림자를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살짝 그림자를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 애교살 부분에다가 섀도우를 올릴 건데 펄이 없고 컬러가 밝은 거를 올릴 거예요.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팔레트 에브리데이 컬러예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전부 다 무펄에 딱 데일리로 쓰기 좋은 컬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색감이 굉장히 밝고 뽀얀 느낌이어서 그런지 제 피부에서는 이런 음영 컬러들도 발라도 별로 티가 안 나더라고요. 이 가장 밝은 컬러만 사용해서 이렇게 애교살 포인트 줄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컬러를 사용할 건데 딱 봐도 굉장히 하얗고 뽀얗고 그런 느낌이 들죠? 브러쉬에 이렇게 잘 묻혀서 여기 애교살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얹을 거예요. 이렇게 톡톡톡톡톡 누르듯이 얹습니다. 저는 이렇게 섀도우를 얹어서 애교살을 만들어봤어요. 펄감이 없는 섀도우인데도 밝은 크림색 컬러를 사용하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진짜로 살이 차오른 그런 느낌? 근데 또 깔끔한 느낌도 함께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걸로는 여기 아까 그림자 그린데 밑에 있죠? 여기를 살짝 지나가면 이 앞에 부분도 살짝 더 차오른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짠! 이렇게 해서 이쪽 데일리한 애교살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왼쪽은 화려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우선 이쪽 애교살을 만들 때 필요한 건 썬펜 멀티 애교 슬림 라이너 1호 소프트 밀크 컬러인데 얘는 애교살 전용으로 나온 붓펜 아이라이너거든요? 일단 컬러가 약간 투명도가 높은 느낌이라서 좀 더 진짜 그림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거 붓펜 타입이라서 지속력이 길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살짝 웃은 다음에 부펜으로 슥 지나갑니다. 깨끗한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이 경계를 빨리 풀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살짝 그림자를 만들게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너무 그림자가 한 줄처럼 띡 생기고 근데 쓰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거 한 번에 확 끄으면 안 되고 살살 한 여러 번 덧발라가지고 그림자를 만드는 게 훨씬 자연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왼쪽도 지금 그림자를 완성을 했어요. 글리터를 사용할 건데요. 올마이팅스 트루뷰티 글리터 썸스윗과 썸 러브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두 컬러 다 가져와 봤는데 썸스윗은 제가 원래 쓰던 제품이고 썸 러브는 이번에 제공받았어요. 이 올마이팅스 트루뷰티 라인은 여신강님 작가님, 야옹이 작가님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만든 라인이고 그래서 이제 주경이 메이크업, 주경이 화장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 글리터는 클리어 젤 속에 담긴 다양한 입자의 글리터가 좀 더 영롱한 눈매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1호 썸 러브는 핑크톤의 글리터고요. 썸스윗은 약간 초록빛이 살짝 도는 골드톤의 글리터예요. 다채로운 입자의 포인트 글리터로 크고 작은 입자의 글리터가 조명을 밝힌 것처럼 반짝임을 만들어줍니다. 이 팁 그대로 올려도 되는데 저는 브러쉬에 살짝 덜어가지고 올리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보이는 글리터가 그대로 눈가에 올라가는 투명한 클리어 젤에 수분 베이스가 함유된 픽싱 폴리머로 가볍고 빠르게 고정되고 글리터가 오래오래 눈에 잘 붙어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약간 핑크톤의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1호 썸 러브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런 납작 브러쉬를 사용해서 얘를 살짝 떠냅니다. 눈 밑에 글리터를 얹을 부분에 콕콕콕콕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수분 베이스이기 때문에 브러쉬를 사용해서 올리면 글리터만 더 깔끔하게 올릴 수도 있어요. 대신 이렇게 밀착력이 좋은 글리터들은 클렌징을 할 때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써야겠죠? 이렇게 딱 완성을 했는데 이쪽이랑 이쪽이랑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쪽은 좀 더 자연스럽게 마치 내 애교살이 원래 이렇게 통통한 느낌으로 완성이 됐고 이쪽은 조금 더 화려하게 펄감을 빡 넣어서 애교살의 존재감을 확 살리는 느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각각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다른 느낌의 애교살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영상 보고 애교살 만들어 봤는데도 너무 어렵다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